이게 또 멀티는 엄청 멀습니다. 하루 30킬로 줄어서 멀티가 없어서 그런 거 말라고 갖다 놓으면 안하고. 나는 저거 힘이 뻗쳐서 사료로 왔다가 3번에 입 맞추라고 했고. 그래도 되죠? 주영아는 힘이 뻗쳐서 안되는데 아빠로 날뛰는데. 저희는 그냥 살이 빠졌어요. 저거요? 응. 30킬로 있습니다. 근데 장군이나 첸이나 저런 아들은 표가 안 나요. 이건 표가 기관리에 첸 나오거든요. 그냥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. 안에서 뜯어져 있었으면 안 돼.